코미디 빅리그에서도 정말 세 분의 유행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오늘 특별한 순서로 세 분의 유행어 대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례차례 유행어를 해주시면 되고요. 유행어가 끊기면 그분이 지는 겁니다. 터키 앤 스크림! 터키 앤 스크림! 잡아야지 못 잡겠지 몽충몽충!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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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좋다! 다리 좋다! 음 좋다. 음. 주르다. 미쳤네. 다안대 미쳤네. 다 알아요. 머리 용서야. 머리 식도 머리! 저 이제 웬만한 거 다 나온 것 같은데요. 부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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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로 부하라! 흥 비졌어 생기욕이야! 웜에 미쳐본거이! 밖의 날씨가 참 춥죠잉. 코빈 지금 정답! 왔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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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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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게 유행어야? 이랬다! 잘했다! 왔다 왔다 가! 이게 유행어야! 길을 가다가 훅 하고 넘어질 뻔! 여보세요 이게 다 유행어라고? 코빈 안 봤어요 다 나오는 건데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걸 유행어라고 우기면 어떡합니까 지금? 유행어! 그걸 유행어라고 하고 있어요? 그럼 유행어 있어요? 잘 봐 뭐해 뭐해! 뭐해 뭐해! 뭐해! 반응이 이라니까!